인디애나주 알링턴의 조용한 마을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소름끼치게 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7세 소녀 발레리 틴 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땅에 묻힌 나무 박스 안에서 발견됩니다. 가해자는 다름아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이웃인 59세의 패트릭 스코지였습니다. 속임수를 깊이 들여다보면 동기 이상의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살인을 정당하려는 역겨운 시도를 발견합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에 껍질을 벗겨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가족처럼 지낸 이웃이 살인 강간범으로 돌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러시빌 통합 고등학교의 발레리 틴 달은 밝은 미소와 비디오 게임 노래를 사랑하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죠. 그녀는 동물을 매우 사랑했고 수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인디애나주 알링턴의 옛스러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쉬나 샌디퍼와 잭 틴 달은 도시생활에 가혹한 현실을 피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는 틴 달의 이웃인 패트릭 스코트는 메이프로드에서 잔디관리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스코트는 매우 친절한 이웃처럼 보였습니다. 틴 달 시내 가족은 스코트 시내 가족과 빠르게 친해지며 딸인 발레리의 직업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발레리는 스코트이 운영하던 잔디관리 업체에 취직하였고 스코트는 그녀의 인생 멘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발레리는 출근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인 쉬나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수요일은 보통 쉬는 날이라는 게 떠올랐고 부랴부랴 스코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스코트는 발레리가 사무실로 출근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고 쉬나의 걱정은 곧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이나 딸의 친구들, 동급생, 인터넷 등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발레리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들은 SNS 계정, 통신사, 은행 계좌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경찰은 크고 작은 단서들을 모아가며 추적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종 당일에 패트릭 스코트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코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그날 그의 사무실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확실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무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과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발레리와 연관시킬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경찰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색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경사업도 함께하고 있던 스코트에게는 약 50개가 넘는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색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색이 진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23년 11월 28일 발레리가 실종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스코트의 집 뒷마당에서 흙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그쪽이 의심스럽다 판단하고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땅속에선 나사를 박아서 대충 만든 나무 박스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발레리의 시신까지 발견합니다. 그녀가 실종 당일에 칠하고 있던 주황색 매니큐어로 발레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곧 이 소식은 바로 건너편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던 이웃인 틴달신의 집에도 알려졌고 발레리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스코트를 체포하여 신문실에 함께 자리합니다. 신문의 초기 단계에서 용사는 패트릭 스코트와 친밀감한 일반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잡담을 나누고 물 한 잔을 권한의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전 만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친숙하고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말투보다 온화한 말투를 씀으로써 보다 협조적인 신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한다면 스코트 이 사건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가 how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tell you, because here's why. Here's why. I can play off like 8 million things right here. as you come and sit in this room your mind plays tricks on you as an officer all right and it tells you to go all these different directions and try all this different stuff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s that I think you're overall probably pretty good person okay if I didn't I would have treated you probably different over the time all right I'm just gonna talk to you like a person all right and then there's times like you sit in this interview room and maybe that didn't happen in the past all right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s that the natural human thing is when you do something wrong is you want to tell us that you did something wrong okay so what I made the decision of when I walk through that door right there was I would like to talk to you today and I would like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about it that's the end result of what I want to know okay but here's what's weird about today I'm gonna tell you everything I know okay because here's the deal in the end I believe you've done something to value we I believe you've done something to value and we're going to prove it all right but what I want to know is the why and what you want to tell me is I'm sitting here watching you tear up right now you want to tell me the why okay 여기서 형사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해주게 되죠 그래서 스코스는 발레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숨기려고 하는 마음에 충격을 주며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발레리가 실종된 6월 7일에 스코시 했던 범행에 대한 경찰의 예상을 모두 말함으로써 스코시 갖고 있던 방어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명의 부담은 고스란히 스코트의 어깨에 지어집니다. 오후 59, 오후 4, something happened, and our job was to fill the gap in to try to figure out what happened. And as the investigation unfolded, that led us to today, in which we found the box with Valerie's body in it behind her shed. Because we have her in the box, okay? Wrapped up multiple times, taped up, in the box of the OSB and the 2x4s that you bought, next to the box. That we talked to you earlier about, that had the porn videos in it. And what? Had the porn videos in it? We got her in the box next. So you know we have found her. And I didn't want to bluff you on that, I want you to know that. And as you're sitting there, tearing up, want to cry, all right? So I'm going to read you your rights. This is the opportunity for you to explain the why.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스코트는 이제 경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전략은 스코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형사의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형사의 능숙한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Okay, I have a question for you before we go any further. Why did they pick up Linda? We're going to talk to her too. She lives on the property. We're going to talk to Linda as well. Because here's the deal, Patrick. How do we know what happened to her? You both live on the property. So we have to talk to everybody on the property. Does that make sense? But I'm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explain to me. The other thing is, is that there's family involved. There's mistakes that's been made. Okay? I've sat across to a lot of people. Okay? And the day one I sat across, or the times I've sat across from you, you remind me of a common man that goes to work, that works his butt off, and it is a family man that loves his family. That's what I get from you. Okay? I could have come in here and said, Patrick, do you know why I'm about to talk to you? Because that's the common thing. And that was the first thought in my head that I was going to do to you. And then I said, no. Because I think deep down you love Valerie, and I know you love your family. Okay? So I decided that when I come in that door, just now, that I'm go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explain the why. Now, Patrick, today's the day. Family deserves this closure. And you deserve this closure. You hear me? You. You deserve this closure. Because this is A that you. We've told, we can tell that every time we talked, all right? Explained to me what happened to Valerie. And explain the why. Because we deserve it. And everybody else deserves it as well. 이 전략의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스콧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게 되고, 잠재적으로 억압되거나 무시됐던 죄책감이 어떤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를 직업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 사건을 마주한 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비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스콧에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 공감 전략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콧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 의무감으로 인해 자백해야 한다고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죠. 이재용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선택의 순간임을 강조하며 스콧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용의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스콧에게 자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짐을 더는 거라 포장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낮사기에는 공감에 빠진 마인드가가치고, 고맙습니다. 이 공감은 nothing뿐만 아니라 방HA인에게 갈릴 수가 영향을 미는 것이고, 진심에 더 큰 공감은 안 저에 대한 단계를 healthcare 운영입니다. 이 공감은 무엇인지 아유가 있어도 바랍니다. 그 공감은 언제 반TV에는 다른 공감에atz가치고, 나는 이 공감은 거짓냐에서 전체로 나면, 나는 그 공감은 쥐 수 있는 공감이라 first. 이제 한 번에 불가피하지 마시고, 그 공감은 안 때문에 그 공감은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공감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이iesta 방문 문화를 기록했지 당내 주 제가 she tried to seduce you from the car, explain to me what happened. she was wanting to come on to me. did she say she was going to get you in trouble or? yeah, she was going to tell everybody that I was making moves on her. I wasn't going to have it. okay. things got out of hand. where did the belt come from? it was mine, I had it on. you had it on? okay. so explain to me what happened there in that room. like how'd you get the belt on her? I was fighting her off and I took it and threw it around her. why were you guys fighting? because she was trying to get, she was trying to take her clothes off. okay. and it wasn't going to do it. okay. and then you guys got in a fight? yeah, kind of a pushing and shoving thing right there. okay. and then you took your belt off and then what happened? I put it around her neck and I held on to it until she quit. okay. and what did you do afterwards? what was going through your head at that time?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her. what did you first think about doing? huh? what was your first like, I mean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with her. okay. and how long did you hold the, if you, give me a ballpark, how long you held the bell? on her? yeah. just quit moving. okay. did you know she was dead then? pretty much figured so. okay. and so you put her in the office and then the next day you built the box. where'd you build the box up? backyard. okay. and then when did you put her in the box? that same day I built it. I didn't say nothing. I just knew she wasn't going to blackmail me. yeah. so because of the blackmail, was that your intention to kill her? to avoid the blackmail? right? she was going to tell everybody that I had my way with her and that never happened. okay. so then was that, I mean was that your plan like if you were going to be blackmailed? right? right. so was that the reason, was that the plan to kill her? no, that just kind of happened. okay. because she was going to blackmail you? yeah. 형사는 신문 전략으로 스콧의 방어벽을 뚫고 결국 자백을 받아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했던 사건 종결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okay. so you're going to be charged murder day, okay? so you already knew that, correct? alright. but in the end here, I do think, like, everything I said was true to you. okay? everything I said to you was true. okay. when I started talking to you, everything I said was true. alright? I do think that it's the best situation here is that you finally came out. and in the end, I think you are going to be happy that you came out on it, okay? does that make sense? yeah. alright. stay there, we'll throw these back on you,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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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video games